구독자 여러분,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책아찌 벌초, 벌써 새삼부 했고요. 지금 아주 난코스, 아주 넓은 산소. 아주 넓습니다. 뭐 한 200평은 거뜬이 될 만한 아주 넓은 산소. 이걸 오늘 할 겁니다. 오전에 11시 조금 넘었는데 이미 새삼부를 했고요. 요거 하고 저쪽에 또 있습니다. 상당히 넓은 산소입니다. 이게 카메라에 다 안들어오는 그 정도로 넓은 산소에요. 2단으로 되어있고 제가 이걸 우리 처삼촌들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산소가 너무 넓어서 한 화면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. 어마어마한 양이 넓이에요. 200평. 그 떤이 되고도 나물. 아주 넓습니다. 2단으로 되어있고. 엄청나죠? 거친 곳은 거친 곳은 저쪽. 나무 있는 쪽. 나무 바로 앞이 아주 거치기 때문에. 거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. 잠시 하나. 자, 이제 하나. 자, 이제 하나. 자, 이제 하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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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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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jackets. 안녕. alis'' elec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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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